행복한 꽃그릇 언박싱 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 샀어요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지만 가격이 쌌어요 8개인데 31,000원이었나? 아니 몰라 지나간 거는 기억을 잘 못해 별사탕을 좋아하죠 별사탕 2개 그리고 이건 난석 저는 밖의 거리대에다가 아 이거는 로얄 이거는 사방님이 서비스 주신 것 같아요 여긴 이런 예물이 너무 좋아요 뭐 하나 사먹고 뭐 하나 같이 딸려 나오는 거 휴가토 밑에 보이는 거 이거는 휴가토예요 밖에 거리대에다 걸어놔야 돼서 가벼운 게 필요했고 요즘 계속 이런 거 풀분 사서 심어 놓거든요 다이소 거리대 천원짜리 그게 딱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이걸 많이 쓰고 있답니다 맛있는 저녁 드셨어요? 지금이라도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 맛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온